자! 오늘을 요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지금까지! 폴아웃! 폴였습니다. 아 이게 진짜 너무 노가다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그쵸? 9시까지 온다고 했잖아요. 같이 여행가자고 했잖아요. 자 오늘 방송 좀 어떠셨으니까 나름 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다면 여러분들의 추억 잘 나눠가지고 생각하구요. 자 아쉽지만 오늘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름 2시간 했습니다. 예 이런 뻘찌 때문에 진짜 죽을 마십니다. 자 어쨌든 여러분 남은 주말 자연을 보내시구요. 예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뵈요. 예 다른 멈 나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 다른 멈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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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